그늘은 시원한데 햇빛은 뜨겁습니다. 화자와 함께한 물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. 보물건들이 다리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숨이 풀리는 물건들이 더 이상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. 보험하십시오. 여러분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물건들이 너무 고소합니다. 아직까지는 그럴만합니다. 그런데 이제 6월 중순부터 7월 8월 그 사이에 엄청 덥겠죠. 저 멀리 송도 해수욕장이 보입니다. 송도 해수욕장 그리고 앞에 이 바다는 영도 묘박지 베드레 주차장 입니다. 자 여기에 보면 저쪽 오만한 섬 하나 있죠. 물살이 굉장히 세고야죠. 감성돔 잘 낚입니다. 갯바위 낚시 오늘 바다를 보니까 낚시 이야기는 많이 하네요. 자 영도 묘박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시원한 부 묘박지 자 여기서 태종대 산책을 끝내겠습니다. 이제 너무 길어도 지깁지 않습니까 그죠.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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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